사사기 구장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유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유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쓸으로 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어롭게 하느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여 하니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여 하니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여 하니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버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미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미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정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야마 기뻐할 것이오.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야마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오. 세겜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사이에 악한 형을 보내시며 세겜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 아리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데사람들 가할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데사람들 가할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할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중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세 아들 가할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 아들 가할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할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 아들 가할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 지라. 가할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의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느니라 하느니라 가할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의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언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 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이 묘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느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할이 세겸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하다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할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겸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날은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견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견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매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견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업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업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나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